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페이북에서 배민비마트 첫 주문식 기존 배민주제도 가능하고 18,060원 60원은 뭐죠? 보이면 바로 해야 되죠. 이런 거는 예산이 소진되면 이벤트가 사라져버리니까 보이면 바로 해야 되고요 페이북 어플이고요. 며칠 전에 웰빙 웰컴드축은행 15,000원 받고 5,000원 받고 총 2만원 받는 신규를 하면 알려드렸었는데 페이북이 의외로 좋은 이벤트가 많아요. 해당 이벤트는 더보기를 누르고 거기서 페이북 머니를 누르고요 화면을 쭉 이렇게 올리면은 머니 더보기 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를 누르고요 쭉 찾다보면은 비마트 첫 배달하고 18,060원을 받는 페이북 머니로 들어오는데 페이북 머니는 즉시 현금으로 출금이 가능하니까 현금이랑 똑같고요 사실상. 이 이벤트고요. 비마트에서 첫 배달 완료하면 페이북 머니 18,060원을 지급을 합니다 첫 주문 완료 후 배달 완료 시 리워드가 지급되는데 첫 주문 후 주문을 취소하는 경우 리워드는 당연히 지급이 안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비마트가 안되는 지역 일부 지역이 있죠 9시에서 20,40만 차이가 가능하고 배달의 민족 앱을 이미 사용했는 유저도 가능하고 리워드 받기 클릭 이후 페이북 받기 클릭 이후 24시간 이내 구매 후 배달 완료가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눌렀다 그러면 오늘 중으로 해야겠죠 결제 도중 취소나 실패가 발생하신 경우 광유 참여를 다시 한번 눌러서 해야 된다는 거고 이벤트 완료 시 보상이 지급되는데 이벤트 차별 보상 지급이 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을까 그런 건 알고 있어야 되고요 참고로 비마트는 배달하는 비마트고 혹시 그 배달의 민족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배달의 민족으로 먼저 가입을 해야 되니까 배달의 민족 가입할 수 있는 코드는 고정 댓글에 같이 달아드리겠습니다 없는 분이 설마 없겠죠 그거는 친구 추천으로 들어가면 8,000원인가 7,000원 쿠폰이 들어오는데 4만원 이상 주문을 해야지 쓸 수 있다니까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요 제 영상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같은 배민 민족 이벤트를 예전에 저희 지역이 안 돼가지고 외부로 나가서 받아 온 적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그때는 아마 1만원 정도 한의를 받고 구매했던 거 같아요 요즘은 뭐 이런 이벤트가 보이면 빨리 터지니까 터지기 전에 보이면 주문한 게 있으면 계란이나 1만원 이상 주문하면 되니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배민 링크는 고정 댓글에 같이 달아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